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우진 오빠 수고했어? 어, 주련아. 감독님도 수고했어요. 조간무님고요. 아, 네. 주련 씨, 오늘은 바빴나 봐요? 에이, 그렇죠, 뭐. 아, 그리고 박 작가님. 시간 잠깐 돼요? 상의할 게 좀 있는데. 상의요? 그래요, 상의. 그러니까 지금 나보고 정우진 분량 줄여서 스케줄을 빼달라? 그래. 열흘 후부터 본격적인 촬영이래. 외국에도 나가야 하고. 게다가 포커베이스는 이제 막바지니까 좀 쉬엄쉬엄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. 어때? 이럴 거면 정우진 죽인다고 했을 때 그냥 죽게 놔두던가.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땐 언제고. 이제 와서 적게 나오게 해달라? 그리고 드라마 끝날 때 되니까. 뭐? 쉬엄쉬엄? 그때랑은 상황이 달라졌잖아. 이봐요, 민주련 본부장님. 그쪽 정우진 사랑한다면서. 나한테 이런 부탁해도 되는 거예요? 어? 사랑하는 남자가 그딴 싸구려 놓칠 영화에서 마구 벌거벗어도. 주련이 넌 전혀 아무렇지도 않냐고. 너 정우진 사랑하는 거 맞아? 진짜 사랑하긴 하는 거야? 그래. 솔직히 말할게. 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. 우진 오빠 생각하면 그 영화 출연하는 거 진짜 싫고 끔찍해. 하지만 정인엔 더 해설 생각하면. 그건 주련이 너네 엄마 생각이잖아. 그치만 적어도 넌 입장이 달라야 하는 거 아니야? 반대했어야지. 못하게 굳고 말렸어야지. 그런데 날 설득하려고 이렇게 주련이 네가 앞에 나선다는 게.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 나 같은 여자로서. 아무튼 난 절대 정우진 씨 사정 못 봐줘. 알겠어? 그리고 그 이유는 너도 짐작할 거야. 아마 너와 같은 이유로 되니까. 두 사람 또 무슨 일이에요? 다퉜어요? 다투긴요. 민본부장님. 감독님한테도 직접 설명하시죠. 이봐요, 박 작가. 무슨 얘긴 해요, 주련 씨. 주련 씨.